뿌! 뭐야! 분위기 바뀌었어 2시간 됐군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두시간이 한계야. 멘탈을 유지하는게, 이 게임은. 멘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. 폴하우스로 다시 힐링? 네, 깃털로 내려갈게요. 찬찬히 찬찬히. 이런 씨, 넉넉히 내려가고 있었네. 찬찬히 찬찬히. 할 수 있어. 뭐야, 저 위엔. 왜 깨져. 와, 이거 진짜 짱난다, 얘. 베스트를, 베스트를 달리는구나, 얘가. 단순히 쏘는게 아니잖아, 얘네. 두 개. 뭔데? 안개에 홀려, 그들은 숲속을 헤매었다. 많아, 많아. 저장, 저장, 저장. 내가 상대할 필요가 없어. 저장 열심히 하니까 보기 좋다, 되게. 보기 좋다는 건 우리 어머니가 공부할 때 보기 좋다 이후에 오랜만에 들어본다. 내가 저장으로 공부에 버금가는 일을 하고 있구나. 아츄의 횃불, 이런 곳에서 잊어버렸구나. 우리가 이걸 가려진 등불로 옮길 수 있다면 우리에게 길을 비추었을 거야. 비춰줄 거야. 아, 이게 아까 전에 그, 용대가리 있는 데다 갖다 놔라 이거지. 저장. 와이, 와이, 와이. 저장 좀 하구요. 못 내려간다는 건가? 맵도 안주는 주제에. 습관적으로 보게 되네. 어어, 이쪽 아닌가 보다. 맞나보다. 네, 맞네요. 왼쪽. 모르는 길이 없습니다. 이 게임이 약간 열받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겁니다. 어려워 보이지 않게 생긴 이 아름다운 비주얼이 너무 화가 나.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. 뭔가 날 조롱하는 것 같아. 이것도 못하냐? 약간 이런 느낌이야. 게임이 아... 이거봐, 이거봐. 벌써 빈정이 딱 상해. 빈정 상해 딱, 맞았을 때. 아이, 왜... 왜 이렇게 흔들려, 이거? 이거봐. 니가 한번 해봐. 니가 한번... 구해봐, 오리를. 막 약간 이런 느낌이야. 해볼 수 있으면 해보든가. 야, 폴아웃 이런 건 벌써 막... 어? 분위기부터 깡패잖아. 핵폭발, 아포칼립토 이런 거라서. 어려울 거야, 이런 느낌을 주잖아. 뭐, 게임 자체가 그렇게 어렵다는 건 아니죠. 아, 이거 방패가 안되네? 아까 어떻게 살았나 해서 난 방패인 줄 알았는데. 이 게임은... 한편의 애니메이션... 인척. 네, 포탄으로... 네, 포탄으로... 네, 강타를 써야될 것 같아요. 그거를... 일일이 피하는 건 힘들고, 난 아까 이거 했을 때... 한 발 먹고 살아서... 방패가 되는 줄 알았지. 어느 정도 피하는 건 한계가 있구나. 아, 눌렀어! 이런... 준비들 하십쇼. 화가 날 것 같은... 구간입니다. 벌써부터... 분노가 장전되고 있어요. 이 게임에 대한 어떤... 혹독한 비평을 할 것 같습니다. 아, 저 위에도 먹을 거 있... 말에 껴야지. 아! 아이고, 장벌장님께서 별풍선 선물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저기 어떻게... 포탄 타고 가야되나? 아, 왜 써? 안 써, 왜? 근데... 기다리고 있었거만... 우씨... 네, 힘내고 있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잡고 저장한다, 여기. 안 돼! 뭐, 쟤는 어떻게 저기 살아있어? 이거? 아! 쟤 살아있어서 저장이 안 되잖아, 이거. 야, 저거 봐라. 꾸밀떡 꾸밀떡. 쏴! 저기 가게! 아, 저거 못 먹은 건 좀 아쉬운데? 네, 저장합시다. 두 번 다시 할 순 없어. 아, 참 기억났어. 아, 기억난 게 아니라. 깨달았어. 아, 저 능력 나무라는 거. 이거 스킬 트리를 한글로 번역한 거구나. 이 거지같은. 나 이게 왜 나무라고 하는지 어제 좀 궁금했는데. 이 스킬트리구나. 영어로 스킬트리에요? 그렇게 돼 있나? 야,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? 이런 걸 이렇게 번역하면 어떡해? 아무리 이게 나무에 관한 게임이라도. 이거는 더 알기 어렵잖아. 이걸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. 왜 나한테 꼭 그래야만 했냐! 진짜 너무하네. 가독성? 이거 가독성이라고 그러나 이런 걸? 여튼 이해하는데 너무 많은 단어가 나오잖아.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스킬틀이라는 단어가 뻔히 있는데 아무리 우리말화하는 건 좋지만 그래, 뭐 우리말화가 중요한 거겠지. 사람마다 중요한 가치가 다른 거겠죠. 꺼져! 뭐야 이거. 나무구나. 그래, 우리말화가 중요하지. 지금 못 간다 이거지? 어우, 잠깐만. 범위 공격 맞구나 이게. 어, 잠깐만. 짓밟아야 돼! 아, 짓밟기하면 저것도 터지나? 쟤 포자 같은 것도? 아, 뭐야 아닌데? 맞아요? 아닌 거 같은데? 아, 맞네. 쟤는 밟을 수가 없잖아. 어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아, 짓밟기가 참 좋네. 많이 썼으면 좋겠다. 아우, 난 짓밟기 쓴 거야 저거 위에서. 와아, 이렇게 좋은 걸. 이게 아까 쓴 거예요 여기서. 근데 이렇게 그냥, 이렇게 이렇게 떨어진 거야. 여길 어떻게 갔남? 이렇게 간담. 이 범위가 얼마큼 되지? 쟤네들도 데미지 있나? 아, 있네. 아, 이거 엄청 좋네. 네, 지금 강제 연습하고 있습니다. 어떤 각도로 눌러야, 짓밟기가 잘 되나? 어디야? 오케이. 아휴, 힘들었다. 물 한 잔만 마시자. 컵에 있는 물을 다 마셨네. 타츠는 산 정상의 비에의 산길에 올라가곤 했어. 했었어. 그녀의 남동생의 횃불이 꺼졌을 때, 그녀의 안개 속에 떨어지는, 떨어져 길을 잃었다. 비에의 산길? 비에의 산길은 또 어디야. 모르기. 능력을 사용하는 벽에 대서, RT를 길게 누르세요. 난 아까 거기, 그 무슨 나무? 거기가 더 쉬웠다. 아무리 봐도. 뭐야, 어? 어, 쩔어. 아, 이제 그, 녹아도 안 해도 된다. 와아! 야, 이건 거의 오토매틱에서, 아니, 수동에서 오토매틱으로 바꾸는 수준이네, 차가. 저장된 거겠지? 어, 손가락 아파. 자,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처음이신 분들은 즐겨쳐측에 유튜브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. 표멸를 따라서 RT를 길게 누르세요. 오오오오오야야야야야야 누르래 매에, 친구야. 어, 딱, 벽이 떡하니 있길래, 뛰었더만. 없어질거지? 없어질거지? 안 없어지는데? 있는데? 점프 몇번 해보세요 이거봐 없어져 어떻게 생기지? 어어 아 제자리 점프? 어어 잠깐만 어어 아닌데? 아 아니면 없어졌을때야 되나? 그러네 어어 친구야! 아아 친구 아이가 너 왜 죽었니? 가시 얘도 밟으면 죽나? 맵이 없어 100%인데 왜 맵이 안좋어? 이러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아 쟤네도 물에 빠지면 죽고 막 이래요 여기 소용없고 어 뭐야 너 아 뭐야! 어떻게 한 대도 안 부딪혔어 나 여태까지 오이씨 그게 더 신기해 데미지가 0인데? 안들어가던데? 아 어디로 가야지 어? 어? 아아아아 저쪽에 생긴다 이거를 꺼놔야겠지? 그렇지 그래야 뛸 때 생기겠죠? 그리고 그리고 이번에 2단 점프하면 저기 생기겠지? 하나 둘 RT로 누르고 올라가서 안 돼! 안 돼에에에에에에에 아하 이번에 야아 야아 RT 거기까지 누르면 안돼 터져 한번 하죠 아 버틸 수 있다 이거지 뭐야 문 매달려 여긴? 에라잇 거짓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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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아 여기 안된다 이거지 여기 안된다 이거지 여기 안된다 이거지 어 손가락이야 이거 안없어지나? 살아있네요 오오 오오 이 게임하면서 오랜만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코가 아름답다 이씨 개코가 아름답다 이씨 아아 찾았다 세개 어 손가락 아파 뭐지? 제가 버섯을 뭐 안찾겠습니까? 뭘 무시했지? 제가 지금 뭘 해야되는데 안했습니까? 뭘 무시했다는 거지? 중간 생략했다고요? 무슨 말이야? 널렸다 여기 길 없었던 것은 나와 버섯이 순서대로 등장하는데 생략했습니다 내가 한게 원래 순서가 아니라는거야? 이거는 어떡하지? 덤벼 그냥 어 역시 안된다아 어 어 어 어 어 친구야 친구야 친구 아이가 마지막에 올라탄 다음에 깃털이 아니고 아래쪽 버섯 밟고 대각선으로 어 뭐 어쨌든 뭐 생략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거지 했다 성공했잖아 된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점프하면은 사라져 쟤네들이 동시내 그렇다면 하나 둘 아 요정도 각도까지면 된다 이거 또 없어지는 거 아니야? 아아 이거 정말 조심스럽게 하게 만드는 게임 저장하길 잘했지 내가 아이 뭐 도레미야 도레미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거 하나도 안 아름다워 어떻게 안 떨어졌을까 내가 거기 살아있는 게 신기하네 잘 가라 중생이여 어우 추 어어 아 이거 튕기는 거 처음 봤다 결계닭 난 길을 잃었다 안돼에 1cm 컨트롤 안녕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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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평생 알았던 비염이 있다는 걸 까먹고 있었네 이 게임을 했더니 병이 났습니다 그 말이 진짜였군요 이제 비염을 낫게 했습니다 지금 뭐 있는거 같은데? 아닌가..? 마이크로 컨트롤! 오오오오오 어 어어 어디지? 뭐 하나 지나갔는데 지금? 저 있는거 불안합니다 왠지 다시 올라갈때 쓰라고 있는거 같애 등불 이런 망할 요망할게 근데 이건 되죠? 등불이니까 야! 아로나도 와인거 근데 그렇게 특을 안주면 어떡하냐 안녕 내 인생 어 왼쪽에 적어있다 하아... 하아... 아아... 저장하길 참 잘했다 나와 빨리 위략 오우 야야야야 오우 야야야 야잇 등불 가운데로? 오케오케 굿굿 어 뭐야 여기... 아니잖아 이씨... 어디로 가라는 거야 어디로 가라는 거야 올라가야되는건가? 아까 그쪽에서 이쪽은 길이 없네요 왼쪽으로 올라가야되나봐 더firšt 아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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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외 이씨... 잘 됐어 그래 어차피 뭐 길이 없는 곳이 있으니까 또 저 짓밟게 안됐다 와후 안돼 아무것도 없을때 차라리 낫지 아이고 힘들다 하아 저거 뭐지? 와인 안되네 깨지지도 않고 방향은 위쪽이 맞는데 저걸 피해가라구요? 연습을 한번 하자 요정도 뛴다 이거야? 아름답구나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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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